정영훈의 서비스로 출발합니다 강한 탑스피으로 먼저 득점을 올리 다시 한번 정영훈의 서비스 백핸드 대가선 노려보면서 황진하가 포인트를 리드를 잡아 나가고 있는 한국마사회 황진하의 서비스 백핸드로 밀어넣으면서 직선점 선수들이 또 으쌰으쌰 해주는게 팀의 분위기를 또 만들어가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또 그런 모습들이 강한 탑스피 밀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선재를 철저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예민한 코스드를 이용해주는 와우~~~ 강한 탑스피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트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한국마사회 포인트 오우 이번에는 정성원 선수 쪽으로 깊숙 석점 뒤져있는 KGC 인삼공사입니다. 강한 바나나 플레이! 좀 더 유리한 선수가 복식에 좀 더 유리한 선수가 있는데 지금 확실히 황제란 선수는 왼손잡이 선수로서 저런 정성원의 서비스 백핸드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정영훈 흐름이 지금 한 경기마다 지금 한 팀씩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근데 흐름은 꼭 옵니다 한 번씩은 흐름은 다시 한 번 이기훈의 서비스 정성원이 막아봤습니다만 그댈 3명에서의 시합을 할 때 봤을 때는 황진아 선수가 가장 좀 돋보이네요 네 오우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게임 포인트 한국마사회 대각선 찔러넣으면서 다시 자 이번에는 미들 공격이 통하지 않으면서 기삼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운은 흐름이 넘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서 빠르게 밀 스코어는 3대1입니다 이기훈의 서비스 이번에는 강한 탑스팬 정영훈의 공격 이번에는 강한 탑스팬 정영훈의 공격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사회 서비스 강한 공격 하지만 그대로 벗어나면 어 아쉬워하는 기책은 없죠 근데 저런게 조금은 조심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자 하지만 직선 코스 지금은 진짜 정영훈 정성원 선수끼리 그렇죠 이런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 긴슬 준비하는 황진아입니다 백핸들 길게 벗어납니다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이번에도 맞을 수 있는 거는 이기훈 선수가 또 저렇게 잘 버텨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는 네트 맞고 완전히 타이밍을 뺏겼던 8대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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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분이 듭니다 스코어는 8대4 강한 탑스피 마무리 스코어이기 때문에 집중해줘야 돼요 오우 다잡아 주시는타임왕이였던 것 같아요 9대6 이번에는 예리한 코스트를 찔러 넣었다 메치포인트까지 한점을 남겨놓고 있는 한국마사회 이번에는 타이밍을 뺏어냈던 짧은 20 이후에 대각선 찔러봅니다만 길었습니다 강하게 공격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황진아 선수입니다.